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트로트 총집합 유행인가요? 첫 곡으로 한혜진의 종로삼가 보내드렸습니다.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를 둘러보는 기분 어떨까요? 오늘 유행인가요를 통해 추억의 장소, 추억의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면서 잔잔한 사색에 잠겨보시길 바랍니다.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노래 소개합니다. 배우 출신 가수로 뒤늦게 꿈을 키워가는 정가연씨인데요. 만나게 될 사람은 언제나 만나게 된다는 늦은 인연에 대한 노래입니다. 배우보다는 가수로 꿈꿨던 정가연씨 정말 이렇게 늦게라도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예쁜 목소리를 가진 가수입니다. 조금은 늦었지만 이렇게 대중과 늦은 인연을 맺게 된 정가연씨 만나보시죠.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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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어서 미안해요. 어차피 만날 것을. 당신 있는 곳을 돌아서 왔을 뿐이야. 처음부터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. 이미 이렇게 만난 것도 어차피 인연인데. 잘못된 인연으로 사유가 아플바엔. 조금은 늦었지만 오히려 행운이야. 늦게 한 사랑만큼 늦게 한 행운만큼 당신의 아픔을 내 가슴에 던져줘. 당신의 그 모든 걸 내가 모두 안아줄게. 이제 내가 안아줄게 안아줄게. 늦어서 미안해요. 늦어서 미안해요. 잘못된 인연으로 사유가 아플바엔. 조금은 늦었지만 오히려 행운이야. 늦게 한 사랑만큼 늦게 한 행운만큼 당신의 아픔을 내 가슴에 던져줘. 당신의 그 모든 걸 내가 모두 안아줄게. 당신의 그 모든 걸 내가 모두 안아줄게. 이제 내가 안아줄게. 안아줄게. 늦어서 미안해요. 늦어서 미안해요. 늦어서 미안해요. 당신의 아픔을 내 가슴에 던져줘. 늦어서 미안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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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